또 있어? 또 먹어? 응 그럼 또 먹어 먹고 싶으면 또 먹어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아가꺼잖아 호랑 맡았어요? 호랑 맡아야 돼 호랑을 안 맡고 그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수학꺼 딸기 케이크에요? 누가 사왔어? 아빠가 그렇지 아빠 사랑이야 했어요? 떨어진 거 먹지 말고 소화 여기 있는 거 먹어 여기 이거 이거 먹어 여기가 배탈랑이 아닌데 맞아 떨어진 거 먹으면 배탈랑 호랑 마셨어요? 아가 배탈랑이 어떡해 어 그러니까 못 먹겠잖아 엄마가 먹었는데 먹었는데 응 아니야 안 먹었어 먹었어 엄마 치울게 맞지? 맛있나요? 네 맛있는 사람 소리 질러 엥? 소화는 안 맛있어? 딸아 안 마 그렇게 들었어?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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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